법렬 집행의 주의사항 등 실무중 요소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위반이 법령 위반이냐 아니면 조례 위반이냐 결정이 되겠죠 일단 법령의 위반이다 위반이 법령의 위반이다 그러면 물론 조례 위반도 있습니다만 조례 위반은 가태로우겠죠 법령의 위반인데 벌금이나 또는 징역을 하기 위해서는 입건 조치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 입건 조치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로서 끝이냐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겁니다 사용정지나 처분은 사용정지 물론 경고도 있습니다만 사용정지, 업무정지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위반을 시정시키기 위한 또 어떻게 하라 수리, 개조, 이전 등의 명령을 또 바랍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법령과의 어떤 저촉사항이 된다 그러면 관계기관 통보 있습니다 통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의무 자 이런 것들을 징역이나 벌금을 했다 그래가 이것을 다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벌금에 관한 이것도 검찰에다가 저희들이 특사경 업무를 정리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 행정청은 또 행정처분을 따로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모든 게 행정처분을 내는 게 아니고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반이 8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처분을 내리고 또 이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당연히 시정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또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를 가장 큰 거 하나만 했다 그래가 면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병행됩니다 해당되는 거 모든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실무중 요소 또 준용 또는 인용한다 과연 우리법에서는 예를 들자면 내하구조나 불륜재료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다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이제 타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공법들을 준용하거나 인용하는